글로벌 기업 블루 상사에서 드론 박격포 조합을 출시할 예정이다. 드론 박격포란 드론으로 적을 탐지하고 거리를 재어 박격포로 적을 포파시키는 작전 근데 이 작전은 박격포들 압률 극악 존재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 맵에 박격포는 단 3발밖에 없었대. 박격포가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아 까비. 우리의 목표는 하나야. 드론과 박격포. 드론과 박격포가 없다. 오늘 잘 생각하지 뭐. 너희들이 잘하면 오늘 일찍 퇴근하는 거고. 지긋지긋. 못하면 늦게 퇴근하는 거야. 저렇게 드론 찾은가? 좋아요. 안돼. 뭐야 무슨 일이야. 줄 건 줘. 줄 건 줘? 템은 뭐 있었어. 박격포 제발. 기다려. 내가 구하러 갈게. 사람은 죽었지만 박격포라도 구해. 컷 컷 컷. 아이고. 이제 쏴야 되는데. 이제 적의 위치만 알아내면 돼. 드론 병. 드론으로 이제 사람을 찾는 거야. 오케이? 네. 적 위치는? 정확히 2번 핑 봐야 돼있거든. 몇 미터? 한 160? 170? 넓게 쏜다. 노란 핑이지? 응. 그 바위에 빠졌어요. 빠졌다고? 안돼. 간다. 좋아. 몰컷. 가능해. 가능해. 다. 가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탑. 없었나 봐 달아. 아직 한 발 남았어. 몇 미터야? 몇 미터야? 빨리. 어 한 240 미터? 240? 까비. 이러다가 퇴근할 수가 없어. 좀 더 노력하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저기 지금 사본 비조 난림 빠져요. 제발. 그거 박격포씨.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 안돼. 여기 맞는다. 여러분들 퇴근하자. 부장님 가셨는데. 부장님 오늘 야근각이 보입니다. 오늘은 다들 정시 퇴근하도록 해. 정확히 여기 한방팀 들려. 되나? 해볼게. 봐봐. 어? 잠시만. 아니 나무가. 우리나라 단풍나무 강하네. 오케이. 아. 억가가 너무 시원해. 망했다. 오늘 힘들다. 다음에 하자. 부장님 오늘은 정시 퇴근 가능하죠? 근데 있는데? 야 있다 있다. 한 학기절. 선생님 작권 들고 1등 하기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아하 무슨 소리. 이번에는 원큐에 성공. 오케이? 아. 오늘 뉴턱감 못 뽑겠네. 아하. 컷! 컷! 어? 나 드론 찾았다. 박격폭행 내가 할게. 내가 또 기와맞게 쏘거든. 버터 날라드릴까요? 내가 그거 운전할게. 이거 운전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바꾸자. 드론. 박격폭 그럼 우리 딱 두 발 있는 건가? 어헝. 거기에 실어둔 거 두 발. 어? 더미. 아 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좀 깨워줄래? 어 오케이. 어. 나 좀 자고 있을게. 그르르르르르. 어 자네. 아오. 오케이. 느껴지시죠. 제꺼에 더미랑 같이 게임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굿. 얘네 여기 왜 기어다니면 바로 앞에 있는데? 어? 어이 밀발 밀발. 3번 3번. 여기 2명 계절 2명 계절. 몇 미터야? 야 100미터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굿이 이걸 바껴 걸었어 자고. 2번 핑 2번 핑. 정확히 2번 핑. 2번 핑? 최소로. 대 대 대 대 대 대. 사랑! 에이 좋아했다. 너무 어거진데? 이미 잡아둔 애들 뚜까 패는 게 효과가 있으면 중요한 게 맞나? 편집자님한테 부탁해. 아니 이럴 수가. 한 명이 기절했어. 킬로그 딱 확대해주고. 아니. 인컴 잉. 김인호. 나 말해 봐. 터질대. 핵버튼 터지는.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여기서 박격포를 찾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어. 오! 박격포! 제발! 어? 비키니? 어? 도망칠게. 나 살려줘. 오! 야! 박격포! 야! 김홀로! 야! 못 살릴 것 같으면 그냥 빠져. 나 박격포 나한테 있어 일단은. 아 살려볼게. 오케이 그럼 갈게. 거기 드론은 가지고 있나? 누가? 드론 두개 두개. 오케이. 내 앞에. 더미. 더미! 차 터진다. 차 터지기 전에 박격포 꺼내야 돼. 어떻게든 꺼낼게. 어! 아 자꾸 맞아. 가만있어 쥐싯! 미얀덜. 어 살았어. 어? 이걸 사네. 야 그래도 바껴고 다 들고 왔어. 드론 꺼내와야 돼, 그때. 드론이 없어. 아 드론은 워크에 왔네.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너 꼭 살아와야 돼. 꼭 살아와. 이거 좋았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뭐 온다. 일로 오는데? 잠시만. 어미 척해 어미 척해 어미 척해 어미 척해. 어? 안에? 얘들이? 제이빙이 퍽한다. 안녕하세요. 야 들어왔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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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근데 여기 좋다. 일로 와. 형이 너무 안전해. 이거야 이거. 오우 개꿀이야. 야 여기 바껴고 설치 못하나? 안 된다 안 된다. 나이스. 정자 하나. 오케이. 어 내가 다 죽였네 개꿀. 저거 사람 아니야? 오오오오오오오. 사람 맞아. 사람 맞아. 사람 맞아. 사람 맞아. 사람 맞아. 야 여기, 여기 세 명. 김블루.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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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자. 어 여기. 3번. 여기 정확히 여기 때려. 지금 여기 세 명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정가운데 때리면 정확히 트리플 킬. 둘. 첫 발? 아 깜짝.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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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걸. 우리 서클 쳐야 돼. 어. 기면 안 보여. 여기 앞에 능선까지만 가면. 쟤네 견 박사했다. 나이스. 끝났는데? 여기 한 명 있고 한 명 어딨어? 그러면 쟤네 둘이 끝이야. 한 명이 어딨어? 한 명 없는데요? 죽었는데? 어? 뭐야 얘가 마지막이네. 넌 죽었다 진짜. 스르탐 간다. 까라 캐물로. 까라. 이게 바로 극적인 장면이지. 니가 가든. 이 정도 스르탐이면 눈이랑 치얼스 한 번 했다 이거. 눈동자에 치얼스. 아 별빛 탈빛자니. 개꿀. 아이고 고맙습니다. 회사 갈 땐 회사가 뭔 소리야. 5천 원. 하진이도 5천 원 고맙습니다. 나 몸 내던져서 살림도 확신한 수였다. 믿고 있었다고 연다쿠. 굶은 분들 보셨습니까? 박여코가 이렇게 쓸모가 있어요. 단 6발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꿀몬들 드디어 김블루 이모티콘 3탄 발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합격포 파괴력을 진짜 알아보자. 대인전 성공은 확실하구만. 노돌리 형 미안해. 노돌리 내 집에 가서 로아 강의를 받고 온 김블루. 이번엔 노돌리가 찾아와 배극 강의를 하게 되는데. 대인전 성공은 확실하여 배극 강의를 받을 수 있다. 노돌리 내 집은 확실하여 배극 강의를 받을 수 있다.